블랙핑크는 누가 졌어요 이름을? 사장님께서 직접 쥐 우리 대부분이 사장님이 양국께서 쥐셨어요? 네 블랙핑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사장님께서 저희가 데뷔 전부터 뭔가 이렇게 핑크 저희 원래 예명 중에 핑크펑크라고 있었어요 핑크펑크? 그래서 네 그래서 핑크를 뭔가 이렇게 더 더 쿨하게 바꿔주셔서 블랙핑크 근데 블랙핑크가 훨씬 예뻐요 핑크펑크보다 블랙핑크 안 그래요? 저희도